알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강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와 강구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새로운 은혜로 저희들에게 덧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10편, 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기도의 재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래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선한 것들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강구하며 나가는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위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샤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고린도에서 사도바울이 행하였던 선교사역의 일정들과 사건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한 이전에 함께 나눴던 모든 사도바울의 선교여행의 여정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섬세하게 또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그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또한 사도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적시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였던 그 사역의 연대기를 가늠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갈리오라는 총독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받고 그곳에 내려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아텐과 고린도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갈리오가 총독이 되어서 부임한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갈리오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면 갈리오는 당시 유명한 철학자였던 세네카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리오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한 그 시기를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시기를 주후 50년 초반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성교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로마의 법에 의하여서 고발하며 또한 로마의 법에 의하여서 그를 처벌하기를 요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의 시도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롭게 부임한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였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갈리오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시기를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에게 민심을 얻기 위하여서 그에게 시험 케이스처럼 사도 바울의 성교사역을 문제삼아 그를 고소하고 그를 처벌해 주기를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였던 이 유대인들은 바로 지금이 총독의 마음을 사고 또한 사도 바울을 피팍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하여서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계획을 음모를 꾸미고 오늘 사도 바울을 법정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 행전 25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행전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상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보금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성교사역의 장애물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번이나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또한 교회와 또 보금이 왕성하게 선포되는 그 일에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에 베스도에게 고발을 당한 사도 바울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로마로 후송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어났던 이 고소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갈리온은 이번 사건을 기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죄로 판결을 내려버리는 판례가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25장에 나타난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은 25장에서 결국적으로 로마로 후송되며 또한 그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긴밀하게 세심하게 간섭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정에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은 당시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잡아서 그 법정 앞에서 그를 때리는 장면이 오늘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시 총독이었던 갈리온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한 앞으로 사울의 동역자로서 세워지는 인물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게 보내는 편지에 소스데네가 수신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의 중요한 말씀의 동역자였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성교 여행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선포된 말씀들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들 하나하나가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이 우연의 사건들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런 모든 일들인 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또한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인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의 사건을 뒤로하고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항구도시였던 갱그레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떠나기 이전에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시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로 향하는 이 여정에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와 신라가 함께 했다고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때 디모데와 신라는 고린도에 남아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일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도착한 일행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지 않고 사도 바울만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이후 다시 그들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샤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샤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올라갈 때 항상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이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설명을 합니다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그가 파송을 받은 파송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여러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오늘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성교 여행의 그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귀한 역사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선교회 문들이 열리는 이런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치밀한 방법과 치밀한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 완전하신 일,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있음을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의 2차 성교 여행의 여정을 마쳤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쉼을 얻고 그 자리에서 그의 사역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것을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멈출 수 없음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0편 25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한 10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돌보시라니까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붙으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삶으로써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심과 열정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여 주시사 말씀을 향한 열정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멈추지 않고 정지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과 반석 대신 예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19일이 저희 교회의 창립 4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업들을 계승하며 새로운 차세대 일꾼들을 세워가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타코마 중앙 장로교회 가운데 또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강구할 때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열방위에 나가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두고온 조국당, 북녘당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며 보급통일의 날을 주님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당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날, 신원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흐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흐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날 아시나니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흐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날 아시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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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내가 천금같이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